안녕하세요 케이님 하이 하이요 컴보다 좋고 어린이니까 제가 룩 픽할게요 닭강님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 느낌 시즌4 접었어 아 게임 안하셨었구나 뭐야 목소리가 이 목소리는 명우님인데 아 그렇구나 그래서 닭강님 옛날에 많이 봐갖고 궁금해서 말씀드렸죠 그 와중에 살짝 감동이기에 명우님이 내 봄재정님 있네요 아 이번엔 기억하죠 케이님 이번에도 기억을 못하면 제가 그냥 나쁜 놈이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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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3 큐 어 고구마 저거 헤드 형님인가 아닌가 더 바이퍼 어 응 뭐야 우리팀 아따 형이야 트레이서 이거 네 아따 님 어 어 이거 너무 너무 이거 루슈 원탑에다가 어그로 원탑에다가 자 또잉님 이거 B에서 디바 할 수 있어요? 디바? 무슨 거니? 아니야? 요즘은 디바가 대세지 아 근데 트레블분이셨네 디바 윈섬 잡을게요 오케이 오케이 제가 디바 윈섬 개 잘하거든요 내가 윈섬 승률 38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뭐 여기서 일단 와막 한번 해보죠 오케이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우리 호그는 뭐 그냥 여기 대응 이렇게 지방용 아닙니까 이거? 나가면은 포커싱 당해서 솔저했어요 쟤는 오른쪽 가요 솔 맥 솔 맥 솔 맥 야 잠깐만 이거 디바 없어서 이거 ético 안 나의히츠하고 와omedical 솔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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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 우리 호그 호그님 빠지세요 호그님 바로 포커싱 당해요 방금처럼 그냥 오면은 이제 또 윈서님이 솔맥 같이 띄우면 될 것 같아요 반대 맞고 오른쪽 맥 오른쪽 맥 디바가 먹은 것 같은데? 저 풍 있어요 이거 오른쪽에 먼저 올라오게 유도하자 올라오게 유도하자 다 나한테 왔어 나이스 쐈다 아나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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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아나일뱀 나이스 와 쐈다 반대 그 한 번에 칼질이 허공을 갈랐어 저 돌았어요? 몇이에요? 18번? 오케이 저 힐 좀 아낄게요 네 240도 240 뽑아야 효과 보죠 당연히 괜찮아요 빛이 있어요 빛이 있어 오른쪽에 따라간다 누구 조심해요 왔다 형 솔저하면 내가 비비면서 해볼게 내가 소 솔저였는데 아냐 아냐 윗선 쐈잖아 아뽕 호빵 받았다 호빵 오케이 오케이 그냥 외냥스로 정하게 확인 확인 내가 그냥 알아볼게 아 에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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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그로 2명 끌리면 이거 큰일났어 나 궁 있어 상관 같았어 나이스 나이스 여기 오른쪽이 많거든요 안녕? 네持안이 나이 깨었구나 비트 좀 받았다 개이드 제발 헬퍼 티라고 들어봤니? 비트는 안 쓸 거예요 위성 쿵 쎈다. 위성 쿵 쎈다. 나 잔다 잔다. 위하나 위하나 위하나. 아나 정리하라 이거. 여기 해킹 좀 해주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트레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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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에. 나이스 나이스. 해킹 먹고. 저 또 용감 있어요. 우리가 3대 비트 없고. 어 펄스에 싸일 뻔했다. 저 호그님 금방 데려오세요. 이거 3대 솔저 궁 2번 턴에 비트로 일단 카운터 치고 마지막 턴을 아나용검. 어 뭐야. 그 해킹용검가죠. 오케이. 왼쪽 트레이서. 오른쪽 하나. 오른쪽 하나. 오른쪽 하나. 오른쪽 하나. 2층 뿡솔져. 2층 뿡솔져. 아 버티고 있긴 한데. 애매해요 이거. 뭐야 나 비즈 쐈는데 금방 끌려있어. 소저. 오 나이스. 소저 싸웠다. 나이스. 그냥 싸게 됐었다. 마지막 턴인데 근데 우리 궁이 없네 근데. 내가 그 뽕솔져 대신 맞아주려다가 피가 넘어왔어서 못맞아줬거든. 같이 가자. 마지막 턴 이거 말아내야 돼요 이거. 2분 턴에 그냥 좀 정교하게 설계해 봐갖고 민서님이랑 나랑 한 번에 덮쳐볼게. 한번 소상시키고 시작할게. 나 이번에 좀만 비비면은 잘하면 굽다워. 아니 완전 비비다가 그냥 우리 송브라 다시 궁 한번 더 채워보자 이거. 좀 뚜까 맞으면서. 어 잔다. 깼다. 너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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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에 거점에. 저 뭐야. 저 안 아래 뭐야 저거. 송하나 송하나 송하나. 야 윈선 윈선. 아 다운이다. 오케이 윈선 윈선. 아 오지마. 빨리 써줘 빨리 써줘 아이고. 아니다 이거 아끼는게 낫겠다 이거. 이거 두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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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 두칸 주고 윈선 먼저 궁 있죠 궁 있죠. 아 비벼? 윈선 궁 있지 않나? 야 비빌순 있어 어떻게 해볼래? 아니 안 돼요. 아 너무 멀다 너무 멀다 너무 멀다. 아 아쉽다. 콤브라 해킹 해야 돼 이거. 너무 아쉬웠고요. 상관없음. 네. 네 바로 와요. 나이스. 솔절. 탄대 호그. 아. 호그 오케이 호그 오케이. 우선까지. 안녕. 어 넌 지금 못 들어간다. 리리 말할게 넌 끝났어. 넌 끝났어. 아 솔절야 넌 끝났다니까 왜 봐라 그래. 도망가 이제 도망가 이제 도망가. 호그 왔다 호그 왔다 호그 왔다 호그 왔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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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집으로 돌아가버려. 돌아가버려요. 루시가 채워 루시가 채워. 오른쪽에 호그 오른쪽에 호그. 스트레이스 반피. 안녕. 가까워. 오. 아. 아따지. 아 나 왜 여기 있어. 어어어어어. 몸통. 안아보지. 와 EMP가. 막아놨. 앞에 놓기. 거쳤냐. 밟을게. 나 많이 못 버텨. 나이스. 깔끔하죠. 궁 못 빠졌어요. 솔저궁하고. 솔저. 만. 솔저 하나 끝. 예. 네 저희 비트 80이라서 쐈다 이 느낌은 쐈다 와 진짜 쐈다 이거는 민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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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지 나 상대 안하는 눈 맞힌 것 같은데 아 빼 빼 빼 빼 빼자 빼자 저는 저는 살아날 수 있어요 이거 포킹간 조금만 더 맞고 한대만 더 맞고 일부러 제가 비트 돌았거든요 아 EMP구나 상대 이번에 비트 카운터 쳐도 되고 뭐 어떻게든 써도 되겠다 선으로 말해도 되고 이거 소브라 궁 쓰면 그냥 리폼한테 이숙 깎아가지고 나 들켰어 님들 트레이가 저서 다 썼는데? 올라오지 마 어 달려 아 암만! 야 궁 캐슬 됐다 근데 두명 짤려고 킬 안 켜줄거야 켜줄게 어? 이제 해보려 하는데? 위험한데? 아니 내가 안아 물었어 안아 물었어 오케이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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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아야 돼 거점 밟아야 돼 잠시만요 1초 뒤에 밟을게 오케이 밟았어 잠깐 먹기만 안 돼 나 혼낼거야 아 또 빛도 있어요 나이스 오케이 혹시나 백두어로 인해 먹힐까봐 잠깐 더 밟고 있고 다음 제가 먹을게요 아 오케이 먼저 나이스 수맨체 빠졌고 마지막 턴 오 넘어 마지막 턴 마지막 턴 마지막 턴 마지막 턴 마지막 턴 나이스 계속 한 번 더 피자 술래 물었어 아나 아나 힐 못 받았다 아나 비트 못 받았거든요 아나 컷 나 되게 맞았어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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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손이 아 아직 안 끊었구나 나이스 빠르다 빨라 이제 정크를 끊으면 되겠다 공격 호그 나쁘지 않습니다 야 이것도 윈서 호그에서 가죠 어차피 A만 뚫으면 뭐야 아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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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상한 거로 변했어 정크를 이상한 거라 했어요 정크를 이상한 거라 했어요 아니 무슨 소리 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크를 얼마나 좋은 캐릭터인데요 제가 사실 이번 시즌 트레이스턱 하려고 연습을 좀 많이 했는데 야 야 들으면 오바인데 나 D반 할 수 있어 좋아 오케이 3퇴 아니면 내가 루슈인데요 내가 루슈 할게 그래 아따요 루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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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캐럿들을 못살고 저번주에 아나국이 이동속도가 삭제됐다고 하더라구요 하하하하하 저는 이속 틀어주면 타플레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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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그 개빠른 리퍼공 으아 하하하 학살의 장면이었죠 죽음이야 두두두두두두두두두 하면 다 되고 있고 아 옛날 리퍼 진짜 재밌었는데 맞아 하지만 지금 리퍼는 그저 9대기일 뿐 예 손보라 있어요 핵캠만 풀어 밑에 강원 리팩만 손보라 7푼 빠졌다 위에서 지금 가야돼 툴비도 있는거 같은데 트윙 겐지 트윙 겐지 트윙 겐지 1티 마크할게 트윙 겐지 1티 마크할게 이 느낌은 쌌다 트윙 겐지 들어가 들어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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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뭔 타리가 님 님 아살려 살려 살려 어얽 학아이형 해킹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아 벌써 꿈 붙으시고야 이 느낌은 해킹했다 이미 해킹했다 트윙 툴빈 포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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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써줘 기초들임 야 빛 있거든요 한 마리 뚫어봐요 야 빨리 살아야 돼 야 아쉽고 들어왔어 빛이 불어 오케이 귀가 뻗어졌고요 아비오 아비오 웃지마 아따 뭐하네 아이씨 빨리 싸워 뭐해 리포 리포 박수만 치고 있어 역시 이것도 루슈가 캐리하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걸 수고해요 만나서 즐거웠고 적으로 만나지 맙시다 살았당 쐈당 리얼 근데 그거 극혜정 아퍼카리스니깐 한 거예요 아닙니까? 이거 제로 아 그 제로? 네 아 해킹 빠리네요 이건 정크렛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마지막에 이거 아 그거 줬으면 더 멋있네 까비 에이 수고하셨습니다 왜 난 없냐 칭찬카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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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